안 안으로 들어오죠 와이프님 밖으로 나와라 다들 다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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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여기 여기 거기 가야죠 가야죠 털 꺼놨어요 털 꺼린거 같은데 들어오고 들어오고 혼자 계시나 있네 다운인가? 오른쪽 들어가고 내가 윙크 스케일 오픈이네 윙크 다운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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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목! 뒤에 목! 일로 일로! 골 먹어있더라 뒤에 목이 어디서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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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막힌 길이야 일단 목을 피해야되니까 저거 틀린 줄 알았어 여기 그렇게 떨냐? 아닌가? 막힌다 어디서 가지? 아 나 링크에서 에파면 오케이 오케이 목을 치킨 거냐? 뭐라 오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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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피-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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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란이 뭐라? 모빈이 잘해. 다운 아니야? 다운 아니야? 여기? 여기 점 DES에 있습니다. 저기 점프가우세요 적들도 못 가는데 적들도 못 가고 옆에 적들도 못 가고 총 하자 뒤에 스나있어요 적들은 적들도 할수 있어 적들은 적들도 알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링크 있는거지 아이쿠 두 명 한쪽으로 한쪽으로 도망가고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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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뒤에도 있어 이쪽으로서 이걸로 다운 다운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못해 이따가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가봐 갈까요? 나 나 한편 찍어가지고 조금 더 타는데 터뜨려 퀴카오탕이 엄청났어 애들이 퀴청퀴청거려서 그거 하다가 이제 추노 할 때 불탄으로 바꾸고 전략이 개척을 해주면 우린 안 멈춰도 되잖아요 소위탄 한다고 어 뭐야 막 하얀 붙은거 같은데 안 좋아 들어가세요 아냐아냐 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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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면 알겠네 나 궁금하긴 하네 일단 오늘로서 게다가인은 빛이 줄 수 있나 존나 게다가인 걸임 아니 근데 이게 멀리서 아까도처럼 그렇게 되네 적은 윈중 적은 사용되는지 안 받았어 적은 한참을 써야겠네 적은 안 받았다 적은 안 받았다 적은 빨리받아서 다 받은지 안 받았는데 적은 받았네 이게 더 큰 차량! 난 못 받았나 본데? 안쪽인데?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. 한번 정비하자. 저러거든요. 아 이 송장.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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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죠? 어? 살리셔보셨어. 터널로 터널로. 터널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직진하죠. 오프로 가죠. 어? 그럼 직진해서 다시 내려가죠. 대로 해서. 터널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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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저기 채워야겠는데? 저요? 아까 혼자 있을 때 네드킬이 많이 떨어졌어 그럼 5점 왼쪽으로 타고 5점 왼쪽으로 타고 5점 왼쪽으로 타고 열어봐요 네드킬 일단 여기 하나 있어 그럼 5점 왼쪽으로 타고 네 이거 때리는데? 뭐 이거? 못먹어 탈 채울까요? 로그 죽었다. 어딨니? 올라오고 있는데? 왜 이뻐? 면허투가? 아니 면허투 아예. 뭐 뭐 뭐 뭐. 내려가야 돼. 또 신뢰가 오른쪽에 있는. 오염지역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안전소로 가죠. 거기 어디 안전소? 여기 밑에 하나 더. 여기 말고 하나 더 밑에 있고 오른쪽. 오염지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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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플랫럭 최고의 플랫럭 먹고 싶죠? 한복은 무슨 브랜드 좋아하세요? 다 좋아요 브랜드 좋아해요 브랜드 좋아해요 한국인 좀 보세요 한국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